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환입니다. 한국 최초 후드 라이센스 매거진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 촬영장 지금 청담동 빨래 뜬 꼬몽에 나와 있습니다. 청담동 빨래 뜬 꼬몽은요 프랑스식 코스요리가 굉장히 맛있고요.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특별한 날에 찾아오는 곳입니다.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요. 공규 3집 가을에 발매 예정이라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 9월 5에도 제가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